영상을 보기 전 잠깐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만 해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백팡상입니다 자 오늘은 프레디 피자카기 시큐티 브릿지 신규 DLC 루인이 출시해버렸기 때문에 바로 플레이해보도록 합시다 그레고리 찾기 아침입니다? 그레고리가 있는 이 건물 피자플렉스 신문지로 덕지덕지 막아놨어요 일부러 상당히 시간이 오래된 것 같은데 한 아이가 들어오면서 그레고리 그레고리 거기 있는거야? 메세지 봤어? 그레고리를 구출하러 온건가? 거기 있어? 상당히 시간이 오른 것 같은데 내려가 봅시다 서랩 타고 그레고리 거기 있니? 이해가 안돼 나한테 여기로 오라고 해놓고 여기 없을 이유가 없잖아 찌지지지 무전기 노이즈? 저쪽에 뭔가 있는 것 같은데? 저기로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프레디 동상이 망가져있고 여기는 건널 수가 없게 다 무너져 내렸네 그러면은 돌아서 가는 수밖에 없잖아 와 시간이 얼마나 흐른거야 뭔지 봐 일로 갈 수 있나? 가보자 아이템 필요? 손전등도 없이 저 안에 들어가지 않을 거야 현명하구만 자 그럼 이 근처에 어딘가에 손전등이 있을 것 같은데? 어? 여기 있다 이 로봇 녀석이 들고 있잖아 수집해 줍니다 음 좋은 손전등을 얻었다 자 그럼 이제 손전등이 있으니까 돌아서 갈 수가 있겠죠? 자 다시 진입이다 음 여기 가게잖아 가게 뭐 이쪽 막혀있으니까 일로 가야 될 것 같은데 티비 지지지 거리고? 2층으로 올라가네? 흐어어 뭐야 누가 미는거야? 아무도 없는데? 뭐야.이거 어 경비 로봇? 에이 설마 움직이겠так 오오! 어어어우 하지만 지금 어쩔거야 지금 시간이 상당히 흘러가가지구 배터리가 없는거 같애요 경비 로봇도 그러네 배터리가 없네 생각해보니까 시간이 상당히 흘렀잖아 버니? 뭔 소리야 여기야? 그레고리 거깄니? 도와주세요? 여보세요 들려? 나 갇혀버렸어 누구 없어요 도와주세요 내 말 들리나요? 메세지 받았어 지금 어디야? 경주로 아래에 있다고? 싱크우레? 록시레이스? 완전히 반대쪽인데 한참 멀었어 나 무전기 획득? 그곳으로 가는거 같습니다 지금 엘리베이터가 떨어지면서? 못돌아가잖아 이런 망했네? 자 위로 천천히 엘리베이터가 망가져가지고 사다리로 비상사다리로 올라갑니다 위쪽엔 또 별다른게 없으려나? 전기선이 나와있고 조심해서 벤트로 갑시다 또 뭐야 이거 이거 약간 그레고리가 초반에 벤트 탄거 오마주 아닌가요? 약간 그런 느낌인데 얘도 벤트를 타네? 한풍구안 별다른건 없어보이고 약간 머니맨 나올거 같은데? 느낌이 호우 뭐지 내리면서 이거 뭐야 지하로 온 거야? 바퀴벌레들 봐봐 괜찮아 괜찮아 로봇들 망가진 거 봐봐 피자 있는 거 보니까 이거 티카 있던데 아니야? 느낌이 그런데? 난 괜찮아 상당히 더러워 졌어 지금 뭐야 이거 너무 더러워 바퀴벌레 소글이구만 뭔 소리야? 이 새? 이거 뭐야 이거 새 이거? 흥! 망가진 치카 더 많이 망가졌네 그 사이에 꼴이 엉망이네 치카도 지금 배터리를 쥐어 짜냈지만 아무래도 배터리가 없어서 못 쫓아볼 것 같아요 여기 어디야 여기 여기 어딘지 알 것 같애 많이 돌아다녔던 기억이 나거든요? 뭔 소리야 이게 아까부터 저런 소리 무서워 근데 일단 시원시원하게 달릴 수 있어서 좋다 저기 쓰러져있네? 뭔 소리야 이거 어? 띠르르르 약간 프레디 컬러인데 패즈 렌치 아빠거랑 똑같애 그러면은 그 아빠가 설마 그리구리 아니야? 아니겠죠? 꽂아 버리면은 오 여기서 이렇게 전기를 주입해 파란색깔에 맞추는 것 같네요 그럼 파란색에 미리 해놓고 밑에도 하면은 띵! 동시에 맞춰야돼 그런 느낌이구나 막혀있고 이쪽은 캐논녀있고 또 밑으로 내려가는데 더? 여기서 밑으로 내려가면은 쓰레기장으로 가는거 아니야? 느낌이 그런데? 맞네 이 정도면은 어 어 어 여기 여기는 엔도들이 있던데잖아 여기는 엔도들 오 뭐야 천장이 무너져 내렸어 오오 엘리브로 놀래키는건가 지금? 참 농락하나? 저 오랜만에 또 이곳으로 오네요 저 어디로 가야돼? 뭔소리야 앞으로는 안가지고 그럼 갈 수 있는 데는 여기밖에 없잖아 이쪽인가 이쪽? 히익! 으에엑!! 몬티가 갑자기 왜 나와 치카에 몬티에 물속에 빠져 버렸네 지금 파이브 나이트 엣브라디스 세크릿 브리지 루인 아니 거의 뭐 영화야? 연출 보수우? 따뢰륵 응 야 캐시구나 기침 그레고리 친구 캐시? 그 괴상한 Clearly Monty는 어디로 갔지? 여긴 Monty 그거잖아 Monty 골프장 자 그럼 다시 이 비좁은 곳으로 가야돼? 약간 뭔가 선형구조네요 아직까지는? 그냥 이어진 길대로 쭉 가면 돼 어 요건 좋네 초반이라 그런가? 기어서도 뛸 수가 있네요 오! 뭐야 이건 또 가면 로봇? 이 가면을 가져가라고 이거?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고니 가면 뭐 상당히 기괴한데? 고니 마스크 쓰는거야? 보안 가면? 보안 가면 장착 알키로 헉? 뭐야 막혀있던 곳이 뚫리는데? 아프지 않습니다 자 가면을 벗으면? 이렇게 막혀있잖아 자 뭐라뭐라 쌀락쌀락하고 다시 가면 써 그럼 이렇게 뚫고 가버려 이런 능력이? 벗으면은? 아무것도 없게 되고 어 또 이거 해 자 전원 공급 이게 보니가 저런 식으로 막 벽을 뚫고 다녔었나 보네 여태까지 AR 마스크라고 하는데 말도 안되는 AR 기능인데 저거는? 현실 세계에는 없는 거잖아 화장실에 뭐 없나요? 가자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도 문 뚫어버려 그래 막혀있었어요 실제로 저거 저동으로 열리고 가면 벗을 이유가 없잖아요 이쯤이면은 계속 쓰고 다녀 보니 간접 체험잼 여기도 원래 막혀있겠죠? 가자 자 여기 막혀있으니까 벗어버려 현실에서 또 뚫려있어 이렇다니까? 현실과 가상 이건 뭐지? 음 오! 오! 몬티가 오고있어 이런식 볼 수가 있네 아 이거 유인하는건가 이거는? 에이! 저의 목소리야 어허허허허 뭐야 이거 원래 눈이 감겨있는데 눈이 생겼네 AL로 보니까 저 몬티 어딨어 그리고 여기 또 오락기가 하나 있는데 요거는 아무래도 클리어하면은 이스테그가 나올 것 같습니다 다음에 하도록 하면서 굳이 지금 할 필요 없어 이스테그 없을 수도 있고 저거 저 뚫고 가버리고 지금은 노마랜딩 봅시다 건물 안에 피자가 날아다니네 뭐야 이거 들어갈 순 없고 헉! 로봇이 튀어나와있고 막혀있잖아 또 가면 벗어 가면 벗으면 또 들어갈 수가 있고 어 요런 느낌 이제 이해했어 브릿지 어 손가락으로 가르쳐주고 있잖아 으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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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앟 몬티가 기어갔어 자 가면 쓰자 몬티? 거기있니? 저쪽 뭐야 저거 아이들 비명소리가 들리는데? 도움이 필요해 니 목소리 잘 들려 비명소리 뭐야 보안을 전부 해제해 전부 꺼버리는거야 보안? 무슨말이야 하나도 이해가 안돼 보안 노드를 찾아서 전부 끄라고? 그러자면 못나가? 보안 노드? 그게 대체 뭔데? 일단은 보안 노드를 해제하라는데 아직 뭘 하는지 모르겠는데? 앞으로 가볼까? 저 문은 전기화 통해 무언가를 통해 전력 공급받고 있어 긴급 폐쇄 모드가 발동 딱 합니다 노드를 비활성화하면 열린다고? 왠지 선을 따라가면 될 것 같은데? 이거 약간 전기선이 있잖아 가면 쓰면은 여기 뚫고 가버리고 여기 위에 뭔가 있다는거야? 뭐야 이거 저기 위에? 뭐가 있어 이거 뭐야 토끼 뭐야 그게 보안 노드야 비활성화해야 된다고? 비활성화해야 된다고? 데이터 경로를 따라가? 이 저기 밑에? 손전등에 반응하고 있다고? 아 요런식으로 반응을 한다고? 사용 그러면 이게 뭐 해제가 돼가지고 이거 누르면은? 삐익 갑자기 또 갑분 미니게임 등장? 아니 이거 안되잖아 이러면은 이렇게 하고 아니 리얼 미니게임 고콜보소 보안노드 침해대 어 이러면 여기 열려버리고 근데 여기 이스태그 하나 있는데 여기 뒤에 아이템도 있더라구요 수집 AR 비극에 가면 문드롭인가 이게? 썬드롭인가 이런 이스터에그까지 발견해버리면서 쓰레기? 벙트? 자 쭉 갑시다 후 처음부터 은근 어려운게 많네 뭔소리 이건 또 찌식 저기 동굴로 들어가? 오아하하우 느낌이 색달나 오오오 새로운 느낌의 시크릿 브릿지 입니다? 기계 속을 막 탐방하는 느낌이야 이게 뭐라 가면의 힘인가 보니 마스크 보니가 이런 느낌이었어? 어 또하나 더있다 변칙적인 개체를 감지합니다 위험하다는건가? 여기 또 손 따라서 손 따라서 몬티 얼굴이 있는데 반응을 하는구나 진짜 손전등에 제거? 해버리고 나이스 이쪽에도 하나 있지 않을까? 어 여기 하나 있다 아 이렇게 반응을 하네 손전등 너구나 녀석아 하하하하하하 흐어억 뭐야 이거 몬티가 반응하고 있다고?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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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제거했어 제가 몬티를 부른거야 저 녀석이? 하지만 나는 일단 제거를 했어? 이거 빨리 하면 돼 빨리빨리 몬티가 오고 있어 해제해제해제 오오우우우우우wiet 몬티 몬티를 따돌리면서 해야돼 이제? ㄻ 아니 뭐야 그럼 이번엔 성공하자 됐어 보안워드 치매 완료 성공하고 이 상태에서 뭐야 자 몬티를 소환했습니다 자 이 마스크를 오래 쓰고 있으면은 걔가 나타나요 예 이 녀석 마스크를 오래 쓰면 좀 벗어줄 필요가 있고 여기도 해킹을 해야 되는데 근데 근데 이게 버그가 걸렸는지 몬티가 안 나와요 몬티 소리가 안 나죠? 오히려 좋아 원래 여기 몬티 나와야 되는데 자 마스크 쓰고 여기 사용 마스크를 오래 쓰면은 자 이쪽에도 사용 번트랩이 나온다는 거 저기 한 개 더 있어 사용 치카 인형 인형한테서 뭔가 에너지를 받고 있는 거야 자 원래 몬티랑 추격전을 해야 되는데 몬티가 안 나와 자 아까 했으면 충분해 자 버그 개꿀입니다 완전 나이스 해버리고 마저 벗어 눌러볼까? 눌러볼까? 문이 열렸다 문이 열려버리면서? 어? 어? 뭐야? 문이 열렸다고 합니다 여기서? 오 절대 빠지지 않았어 오케이 그러면은 왔더니 그대로 돌아가 저 이러면은 전부 시크리티 브릿지 해버렸기 때문에 문이 열렸겠죠 열린 문을 통해서 다른 곳으로 가는 느낌 가면을 오래 쓰면 안 돼요 오래 쓰면은 아까 말했듯이 번트랩이 등장하기 때문에 오 뭐야 이거 식당 로봇 거미줄 쌓였고 저 이거 충전할 수 없나? 망가졌네 턱 돌아간 거 보소 여기서도 마스크 쓰고 싶긴 한데 굳이 쓸 일 없으면 쓰지 맙시다 오래 쓰면은 번트랩 나오니까 번트랩이 나오면은 닿으면 죽더라고요 그리고 한 번 나오면은 거의 한 30초 안에? 죽던데? 오 문 퀑퀑거려 숙인 상태 달려 자 여기여기여기 써 자 이쪽 먼저 후우 아니 아까 몬티가 왜 안 나온거지? 돌려버리고 돌려버리고 자 그러면은 이쪽 여기도 해킹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어허 입 돌아갔어 낙소하고 여기도 선 따라가서 자 해킹 비활성화 비활성화 또 한 개 더 여기 피자? 피자에서 뭐 전기를 뽑고 있어? 비활성화 빨리빨리 하는게 중요해 자 이런식으로 이어주고 그루치 미니 게임 왜하는건지 모르겠네 의미 없는 미니 게임 자 마스크 벗어 마스크 오래쓰면은 번트랩 나오는 것도 나오는거지만 그 번트랩이 몬티같은 cycle를 소환해 웃음 호우오오 오? 아이ge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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lutôtggegegegeCH 벗은 자, 가면 써볼까? 어, 여기 위에도 있었네 잠깐만, 여기 선 따라서? 이쪽에 일단 하나 해킹 해버리고? 뭐야, 소리가 무서워 하나는 이쪽으로 이쪽에 있는데? 이쪽 어딨는거야? 오! 그가 등장했어 일단 이쪽 어딘가에 있고 좀 약간 쉬었다 가면을 써야됩니다 지금 바로 쓰면은 죽어요 이쪽 어딘가로 선이 이어진 것 같은데? 이쪽이려나? 이쯤 가면 써도 될 것 같애 어, 여기 잠깐만, 이쪽이네 이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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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인형하고 이어져있네요 비활성하고 가면 벗어 이번에도 지금 몬티가 못 넘어왔죠? 이게 아까 번트랩이 나왔을 때 가면을 더 쓰고 있었다면은 몬티가 일로 넘어왔을 거야 하지만, 제가 가면 컨트롤 잘해가지고 못 넘어왔구요 왜냐면은 이 능력을 저 번트랩도 쓰는 것 같애 우리가 마스크를 오래 쓴다면 말이죠 이걸 이렇게 하고 이렇게 와우 백킹하고 마스크 벗어 장기간, 장시간의 마스크 사용은 좋지 않습니다 막다른 길이야 절망하지 마세요 여기 막다른 길이 아닙니다 새로운 관점? 오! 마스크를 쓰니까 이게 돼? 카메라? 이상현상감지 이 오! 몬티 얼굴 사라졌어 넘어가 가면서 이렇게 넘어갈 수가 있네 오마이갓 오마이갓 이리 넘어왔다고? 막혀있고 보육시설을 걷자? 그럼 설마 또 썬문 나오는거 아니야? 엔도 무서워 스테미나 조절 잘하면서 오오 실패 아니 여기 거기잖아 진짜 마스크 못쓰고 문드롭? 문드롭 여기있니? 손 뭐야 저거 일러가는거야? 나티 나티보이 오 역시 빛에 약하구만 문드롭니아싹 허허허허허 저 개인적으로 이 프레디에서 문선이 가장 무서웠거든요 엔도도 무섭긴하지만 임팩트가 컸어 또 망가져있고 누가 이렇게 낙서를 한거야 자 이쯤에서 이제 마스크를 쓸 필요가 있을거 같은데 안 써있지네 여기는 쓸 수 없다고? 자 이쪽으로 가자 여기 마스크 써야돼 자글자글 거리잖아 넘어갈 수 있다는거거든 새친구 같네 새친구 같네 상당히 기괴졌습니다 그전보다 안전체가 되어야돼? 재부팅해가지고 약간 고쳐달라는 뜻 같거든요 썬드롭이 오 썬드롭은 우리편이야 아 이빨 벗어 저거 아 이빨 벗어 저거 썬드롭이 최대한 우리를 도와주는거고 있는거 같은데 제네레이터를 찾으라고 자 이거 뭐야 카메라? 이상현상 감지 이거 이 감지하면은? 어 제거 어 어 또 떴다 이상현상 감지 달 오 이러면 열려 잠깐잠깐 여기여기 이스테이그 이거 수집하고 가면 벗어 가면을 잠깐만 벗고 좀 쉬어 그럼 좀 쉬었고 다시 가면 써 아 아니 가면 쓰니까 오히려 이게 닫히는데 이것도 뭐야 발전기가 있다고 어디있다는거야? 우리가 여기서 왔으니까 일로 가라고? 오 일로 갈 수 있게 된거야? 자 안으로 들어와버리면서 가자 일로 가는거야? 또다시 이 미로같은 데를 돌아다니다니 잘 시간? 일로 가 일로 가는거 맞겠죠? 저 노래는 뭐야 이쪽인가? 보통 위에 있던데 이쪽 아니고 망했구요 그럼 이쪽 한바퀴 돈건가? 한바퀴 돈건가? 어 여기다 뚫어 가면 벗고 자 발전기 가동 하하 빛이다 그렇게는 안될걸 태양은 안돼 태양은 안돼? 내려가 오 엉덕 다른 발전기를 찾아? 이건가? 일단 그러면은 여기에 왠지 뭔가 있을거 같은데? 어 이 스테크 발견 수집? 가면 벗고 봉제인형 쭉 가봅시다 문선 녀석들 이번에도 약간 진짜 기존 챕터를 오마주한 느낌이 강한데요? 여길 뚫고 가야되는거야? 이거 써서? 저 또또 여기서부터 이상은상 감지 저거 로봇 제거 로봇이 왜있어 이건가? 감지 태양이 왜있어 문이 열리고 카메라 꺼 빨리 들어가 또? 또 번트랩 나타난거야? 막혀있고 케이크? 자 이쪽인거야? 막혀있고 일로 못가고 이쪽으로 갈수밖에 없잖아 헉 오! 번트랩도 여기 안으로는 못들어오나보구나 자 저기 이스텍 하나 발견 일로 내려가는건 아닐거 아냐 여기 겨우 들어왔는데 여기 화살표가 있네 이쪽이네 저기 통과해버리고 벗어 오호호호호 한개 더 켜 자 아침이다 빛이 있으면 아프다고? 쌀표가 있어 이쪽 위에 있는거 같은데? 목소리 따라갑시다 해냈어 그가 멈췄어 빨리 가가 뭐 이렇게 말하네요 여기 뭐 아 못들고 그럼 일로가자 여기 위에 있으려나? 삐그덕대는 소리가 나 이쪽에 있니? 오! 한 번에 찾았어 문? 선? 꽂아버려 그냥 으악 내면의 자신끼리 싸우고 있어 월식? 이제 하나가 된거야? 또 다른 새로운 인격이네 왜? 또 내보내는거야? 청소한다고? 상당히 착한 인격이 새로 생겼네요 썬드롭 고맙다고 마지막에 외침 하면서 또 쫓겨났구요 또 그러면 이어지는 스토리가 있는거 같은데 근데 이제 영상이 너무 길기때문에 또 이번 영상 좋아요 엄청 눌러 주신다면은 추가로 이어지는 스토리 더 많이 이어서 깨보도록 할거니까요 좋아요 아니 눌러주면 좋을거 같다는거 알아가 주시면서 그럼 저까지 뿅! 구독과 좋아요를 꼭ere! 꼭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부탁드립니다!